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 조직의 그런 흥망이나 성세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감사의무를 앞두고 그냥 평가를 내고 감사현장에 나타나지 않겠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례가 없는 아주 드문 경우 가운데 하나죠 대체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 저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은 좀 책임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을 좋아하고 작은 고난이나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냥 나랏돈을 그냥 빼먹는 데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좌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책임감이 참 없다는 겁니다 당신 거하고 내 거라는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짜 점심이라든지 무임성차 같은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 개념이 맹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되면 자리가 제공하는 그런 좀 두둑한 보수라든지 또 그 밖의 판공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것에 상응해서 조직을 보호하고 또 조직을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예산 지원액이 크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같으면 당연히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사 현장에서 조직을 또 혹은 조직 구성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시의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강택 교통방송이죠 티베 사장이 도련 유급병가후를 냈다 그것도 유급이네요 서울시의 감사기관과 겹치고 특히 교통방송 TBS의 지원 폐지 조례 예고 속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자기 정치하려고 직만 유지하나 이런 볼멘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조직장이 수십억에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런 지원액수가 삭감될 수도 있는 그런 조례를 앞두고 조례 개정을 앞두고 서울시의 행정감사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그냥 병가를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미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강택 교통방송 사장이 1개월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도 뭐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이네요 TBS를 존폐위기로 몰아 넣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본격 논의되는 시의의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리를 비운 수장에 교통방송 안팎에서 자기 정치를 위한 버티기는 그만두고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진이 과거의 KBS PD 출신으로서 크게 출시한 이강택 씨 사진입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이강택 사장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개월 병가를 냈고 그 병가를 낸 그 사이에 교통방송의 존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전액 내지 상당분 삭감해버리는 그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지금 걸려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진두지휘해서 살 길을 모색해야 될 이강택 사장이 손을 놓자 교통방송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덜 끓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수염 탑수룩한 사람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교통방송을 완전히 뭡니까 프로포겐다 방송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시의회에서 부정선거가 제대로 안 됐는지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병가를 한 달간 내고 그렇게 가버리면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책임감이라는 한 단어를 그렇게 참 떠올리게 되네요 이강택 씨 교통방송 사장 이렇게 하면 저는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된 것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던 차베스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물론 젊은 날 이야기지만 아마 그 사건이 2006년일 겁니다 KBS PD KBS PD 과거에 KBS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죠 1호 스페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농후엔 정권 들었으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져버렸던 거죠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1호 스페셜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걸 이제 관련 PD를 하면서 2006년도에 그런 아주 내놓고 그냥 차베스를 옹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좀 이렇게 역한 구역질이 나는 그런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의 그런 특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농후엔 정권부터 아주 본격화된 그런 경향이 있죠 KBS 대표 이강택의 베네수엘라 잔향 다큐멘터리 2006년 동안이었거든요 아무리 지금부터 한 10, 5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각이 아주 삐뚤어진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차베스를 옹호한 겁니다 우리도 차베스처럼 가야 된다 TBS 대표 이강택의 과거 발언 2006년 2월 17일 나는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계급 투쟁의 원형을 보았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군대 언론 권금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피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생존을 사수하기 위해 온몸으로 지배계급에 맞서는 신자유주의의 궁극적 결과를 목격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조선일보에서 크게 논쟁이 붙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베네수엘라를 보고 그걸 찬양할 정도니까 생각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 겁니까 신자유주의 운운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입신 출시를 해 가지고 교통방송에 대표이사가가 된 거죠 대한민국이 참 많이 딱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통방송을 맡아 가지고 완전히 뭐죠 김어준 씨네요 김어준 씨 김어준 씨하고 함께 그냥 짝짝꿈이 돼 가지고 이게 뭐 교통방송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특정 정당의 방송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가난으로 이렇게 이끄는데 이걸 이제 2014년 세월이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차베스를 숭배한 사람들은 말하라 정영주 사장의 KBS는 2006년 주말 한금시간대 1호 스페셜을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반세계와 반시장 경제를 우리가 가야 할 길처럼 선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강택 PD는 그동안 한국사에 잘못 알려져 있던 많은 사실들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다 어쨌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생각이 잘못되면 삶도 엉망칭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력들이 이렇게 기세 등등 해가지고 잠시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 끝나고 나면 원상 복귀를 시키려고 하겠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통상 독재화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하는데 선거를 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 종원을 구하고 나면 또 한 번 야단법석이 일어나겠죠 차베스를 숭배하는 그런 쪽이 아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꿈꾸는 세상일 겁니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